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 청년들이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번 손 좀 흔들어 보시겠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다 알아들어요 박수로 한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열한 번째 교회론 강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아직 징병제죠 모병제가 아닙니다 해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건강한 남자면 다 군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군 치르는 방법도 다양화돼서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나 기본 훈련은 누구나 다 받습니다 요즘 4줄 받나요? 옛날에는 6주 받기도 했는데 훈련소에 들어가면 총 쏘는 기술만 가르치는 건 아니죠 총 쏘는 기술과 함께 네오반에서 계속 외우는 게 많아요 군인의 길 생각만 해도 벌써 아련하죠 또 정신훈화 외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군인의 자세라든지 부른받은 목적이라든지 정신력에 관한 것을 훈련하죠 정신훈화라고 합니다 시시로 또 정신교육을 시키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런 가치나 철학, 목적을 가르치지 않고 그 혈기 시퍼런 청년들에게 총만 주고 총 쏘는 기술만 가르쳤을 때 어떤 일이 예견될까요? 많은 위험한 사고가 잠복해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총을 팔아먹는 사람도 생길 거고 또 사고를 치는 병사도 생기겠죠 그래서 군에서는 총 쏘는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정신교육을 철저히 시킵니다 특별히 실탄이 장전된 총을 들고 훈련을 하거나 사격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거의 반 시체를 만들어 놓습니다 조교들이 그래야 사고가 안 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앞으로 한 도장 넘겨볼까요? 1절만 우리 한번 같이 합독을 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해나요 아멘 여기 중요한 문장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행하라고요? 합당히 행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편안하게 이런 개념 정도가 아니에요 남자면 좀 남자답게 굴어라 군인이면 군인답게 행동해라 이런 권면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굉장히 강렬한 개념입니다 어떤 의미가 담아져 있는가 하면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른 만큼 반드시 그 합당한 자리로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만들어 놓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언이에요 하나님 쪽에서 발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말은 너희를 테스트해보겠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훈련소 들어갔는데 조교가 테스트해보고 넌 안 되겠다 집으로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희한하게 군에 들어가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다 돼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소화도 잘 돼요 저 밥맛이 없는데요? 먹어 그럼 다 소화가 돼요 또 희한한데요 왜냐하면 군은 떨어뜨리고 붙이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일단 입소를 했으면 전쟁을 치를 능력을 가진 자로 만드는 겁니다 부르심이 합당해 행하여라는 말은 그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 쪽에서의 주권적 선언이에요 그런 개념에서 오늘 이 무장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면 14절을 한번 볼까요? 그런 즉 서서 앞을 보실까요? 여기 그런 즉 서서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스탠딩, 해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13절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 하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모든 무장의 이유가 여기 다 걸려 있어요 우리가 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 서 있다는 개념이 뭔가를 잘 아셔야 돼요 지난 주는 맥주절이었고 그 앞주 우리가 이 서론 시간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죠 두 번째는 공동체로서의 부르심이 있어요 공동체라는 말은 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크럼을 짜서 팀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죠 그런데 이 스크럼이 무너지면 뒤에 우리 진영이 전부 피해를 입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스크럼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선 이 스크럼의 개체인 나 하나가 내가 세워진 위치에서 잘 버텨주고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하열이 함께 버텨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세워진 위치에서 나의 직무유기나 게으름이나 나태함으로 구멍이 날 경우에는 전부 뚫리는 거예요 진영 자체가 함께 뚫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서기 위함이라는 말은 버텨 견뎌내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어마어마한 풍조와 악과 불의가 매일 교회 공동체를 성도들을 모아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삼킬자를 찾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기본적인 자체가 악의 구조와 악의 시스템과 악의 내용으로 물들어 있어요 이 한복판에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를 두고 가는 것은 양떼를 이리 가운데 두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죠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고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온갖 거짓이 난무하고 불의가 득세를 하고 모순이 판을 치고 이런 세상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른받은 교회로서 성도로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버티어 서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서 있는 거예요 잘 서 있기 위해서 지금부터 무장의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간다 첫 번째 14절을 보십시다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앞을 보실까요? 첫 번째 물건이 허리띠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양복을 입으려고 뺐는데 바지에 늘 혁대가 걸려 있었는데 띠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목사님들 걸 하나 빌리나 어떻게 하다가 장롱을 계속 뒤져봤더니 겨울 양복에 하나 걸려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뽑아서 메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허리띠를 메지 않으면 패션의 이유 아니고는 흘러내려서 우리가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고대 로마 시대는 특별히 모든 옷의 디자인이 단순합니다 전부 통자로 되어 있어요 푸대자로 뒤집어 쓴 것처럼 전부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거나 특별히 하물며 전쟁 같은 일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이 펑퍼짐한 여러 가지 옷을 전부 모아요 전부 다 이렇게 모아서 허리에 띠를 질끈 묶음으로써 이걸 단정하게 만듭니다 우리 그림으로 대충 고대 시대의 허리띠 그대로 재현한 건 아닐지라도 한번 비슷한 그림이나마 보십시다 이 그림이에요. 허리띠예요 그런데 앞에 늘어뜨린 것은 남자들의 낭심을 보호하는 그런 구실 정도 되겠죠? 저게 허리띠입니다. 이제 거둬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흘러내리는 옷을 질끈 동여매는 겁니다 그래야 활동을 할 수 있고 움직이기가 편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살펴야 되겠죠? 구약으로 넘어가면 애급생활을 종지부 찍고 6월절 밤을 지나서 그들이 출애급할 때 6월절 식사를 합니다 그때 그 식사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주어졌던 게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발에 신을 신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급히 먹어라 기억나시죠? 이 정확한 그림은 어떤 동작을 묘사하고 싶었던 걸까요? 어딘가를 향해서 출발하는 낙은의 그림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들은 그냥 광야에 나가거나 출애급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어디를 하나님이 드리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까? 가난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명령이 허리에 띠를 띠는 거예요 전형적인 어딘가를 향해 막 출발하려는 여행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결국 길든 짧든 하나의 순례길이요 여행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동해로 제주로 성교를 떠나요 그러면 그것도 짧게는 여행입니다 순례입니다 그러면 제일 최소한의 필수적인 물품만 캐리어 가방에다가 싸서 끌고 선교지를 가게 돼 있어요 누가 선교지를 가는데 캐리어 가방에다가 이불 집어넣고 장롱 집어넣고 집안에 쓰던 물건을 전부 이고 지고 싣고 갈 수 있나요? 이 여행이 안 돼요 최소한의 것만 즉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모든 삶을 집중하고 절제하라는 개념이에요 이거를 베드로 사도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베드로 전서 1장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자 본문을 잘 보세요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근신하여 라는 말은 절제하고 집중하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언제를 얘기합니까? 다시 오실 종말론적인 관점이에요 이 세상은 끝이 있을 것이다 그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종말론적 관점의 삶이에요 두 번째는 그때에 너희에게 가져다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 삶은 결국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첫째는 다시 오실 신랑 그분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무슨 삶이죠? 두 번째는 그날에 우리를 위해 준비해서 오실 하늘의 상속과 유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허리띠를 보니까 그 앞에 놀라운 수식어 하나가 붙어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에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앞을 보실까요? 이 허리띠가 뭘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리, 진리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결국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관점과 그날의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오실 우리도 우리가 누리도록 하실 그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바라면서 사는 건데 결국 성도의 시선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 때 오늘의 삶을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선이 떼어지면 이 땅에 세상의 욕망과 유혹에 코받고 거기에 도추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역사 속에 가장 영원한 베스트셀러가 성경입니다 그런데 가장 안 읽혀지는 책도 성경입니다 놀라워요 우리 아주 순진한 이해 하나 들어볼까요? 사람은 외부에서 몸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힘을 씁니다 그걸 우리는 밥 또는 양식이라고 해요 양식을 먹지 못하면 요즘 말로 당 떨어져서 힘을 못 써요 서울역에 가도 노숙하는 분들이 가끔 구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이 요즘 쓰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당이 떨어졌습니다 배가 고프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 그 간단한 이치를 매일 상기해야 됩니다 성도는 뭘로 살아요? 진리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진리를 먹지 않고도 잘 사는 것은 다른 양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음행이라고 하죠 신부는 누가 가져다 주는 것으로만 살아야 됩니까? 신랑이 벌어다 주고 가져다 주는 것으로만 살아야 그게 정상적인 신부의 삶이에요 그런데 신랑이 주는 걸 먹지 않아도 자꾸 옆집 아저씨가 주는 거 받아 먹고 살고 그러면 이상한 거죠 관계가? 수상한 거예요 그럼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오는 양식을 먹지 않고도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분명 뒤집어 얘기하면 다른 양식으로 힘을 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라는 말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눈을 떼고 그 종말론적 다시 오실 신랑의 시간에 모든 삶의 에너지와 초점을 집중하고 맞추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 외에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가장 집중하고 본질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뭘까요? 학교 공부해요 그런데 애가 숙제하다가 먼 산 자꾸 쳐다보고 엄마 인생은 뭐야? 우리가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살아요 정신이 흐트러진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또 예배 와가지고 한 번 머리를 세차게 흔들고 다시 내가 지금 뭐 먹고 살고 있지? 어디에 정신을 팔고 있지? 자꾸 정조전을 다시 하는 거예요 길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믿습니까? 두 번째 성경을 보십시다 의의의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앞을 보세요 옛날 성경에는 의의의 흉배라고 했어요 흉배 이 흉배가 뭔가 하면 그림을 한 번 볼까요? 띄워주세요 병사들이 전쟁을 나갈 때 이 가슴막입니다 안에다가 가죽으로 된 저런 옷을 입어요 이건 철저히 여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전쟁 때는 저 흉배를 물에다가 푹 담아서 적셔요 물을 잔뜩 먹입니다 그럼 무게가 나가겠죠? 물을 먹었으니까 그래도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 물 먹은 흉배를 가슴에다 차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화전이 많았어요 화살 끝에다가 기름을 먹여서 쏩니다 그럼 이게 스치거나 또는 베키면 그냥 타버려요 전체가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 흉배에다가 물을 먹입니다 화전이 많았기 때문에 상처를 안 입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거둬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흉배가 막아져야 되는 이 신체 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제일 중요한 심장 또 어딜까요? 여기 배 부분 내장이 여기 다 있어요 내장 창자 소장 대장 여기 다 있어요 위 자 고대인들은 고대인들은 고려대학교 다니는 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옛날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감정이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고대인들은 특별히 헬라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흉배를 왜 여기다 붙이냐면 사람은 어떤 일을 하거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득이 돼서 아 그렇군요 제가 틀렸습니다 이런 남편 이런 사람 봤나요? 없어요 사람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득된다고 설득이 되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굉장히 이모셔널한 감정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아무리 저 사람이 옳은 얘기를 천사 같은 얘기를 해도 저 사람과 관계 속에서 감정선이 건드려져 있고 상에 있으면 흥칫붕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죠 여러분 중에 누가 저하고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방금 일부러 설교 전에는 사람 잘 안 만나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아주 천사 같은 소리를 설교를 통해 해요 그러면 앉아서 전화 잘하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들어가질 않아요 이걸 누가 가장 잘 간파하는가 하면 사탄입니다 인간은 이성으로 논리로 설득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절대 그런 이성이나 논리적인 부분을 건드리질 않습니다 언제나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기분을 나쁘게 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 하지마 엎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 남자들이 얼마나 눈치도 없고 감정선이 극단적입니까 뭐 아니면 더 아니에요 잘 끓고 그래서 거리에 폭탄들이 많이 걸어다녀요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나요 이 웃을리지 진짜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를 향한 그 알 수 없는 분노 이런 것들이 막 폭발이 되는 거예요 멀쩡히 가다가 사고를 당하지 않습니까 무고한 시민들이 하물며 이 공동체 안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 일상 속에서 제일 사탄이 공격하는 부분이 감정이에요 감정을 확 상하게 만들거나 낙심하게 만들거나 흔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또는 그 공동체에 맡긴 일을 놔버리게 만듭니다 손 털게 만듭니다 에이 안 해 김간산도 혼자 다 해봐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피차 손해보는 거죠 이게 미성숙할 때 이런 현상이 사실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흉배 앞에 호신경 앞에 중요한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성경을 다시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적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무슨 호신경이요? 의의 호신경 이 의가 뭘까요? 우리 빌리포스 3장을 한번 볼까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한례파라 네 좀 멈춰주세요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모하고 앞을 보실까요? 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분이 나빠지고 마음이 불편하고 감정이 상할 때는 항상 그 저변의 이유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두 가지입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의의가 충족이 안 될 때 기분이 나빠지고 불편해져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누굴 자랑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의의는 누굽니까? 그분이 가져다 주신 의의에 우리 안에 의의가 없어요 로마서 3장의 정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면 그분의 의의 기초는 어디에서 다 드러났나요? 십자가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그 십자가는 누구를 설명하는 자리입니까? 나를 설명하는 자리에 나 내가 얼마나 진노와 사망과 죽음의 자리에 놓여있던 존재인가 그런데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셨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무슨 불편할 일이 있어요? 뭘 나에게 자랑할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래 봐라 자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자면 나 정도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난 더욱 그러하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한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오 베냐민 집하여 피부린 중에 피부린이오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이오 그런데 이거 전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리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다 해로 여기겠대요 그리고 무엇만 자랑하겠다는 겁니까? 십자가 십자가의 의 그것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 의의의 호신경을 감정선 앞에 놓을 때 기분 나쁠 일도 불편한 일도 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의의 호신경 앞에 우리는 감사받기는 내놓을 제목이 없어요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앞을 보십시오 오늘 이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어요 보통 해석학적 오류가 이 신을 전도 또는 선교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무리한 해석입니다 광의적인 넓은 의미에서는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나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근거가 16절을 잘 보세요 모든 거두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뤄선 능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지금 이 무장의 적이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이라는 것은 전도나 선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우선 평안의 복음의 정체를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신을 얘기해 보십시다 군인에게 신은 어떤 물건입니까? 생명 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길을 가요 길에는 수많은 위험한 물질들이 깔려 있습니다 유리조각, 못, 돌멩이, 웅덩이, 가시덤불, 가시철망 어마어마한 장애물들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이 발은 기동력의 생명입니다 일찍이 이 군대의 기동력을 잘 간파해서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인물이 징기스칸 아니에요 징기스칸은 군대의 기동력이 군대의 생명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유럽의 군대가 70km, 80km 무장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돌아다닐 때 징기스칸은 개인 무장의 무게를 10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말린 것을 육포를 만들어서 양식을 삼게 하고 그때 다 나온 얘기예요 기동력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동력의 핵심적 가치는 발입니다 동절기에 병사들이 동상에 걸리면 지휘관이 문책을 당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일부러 전쟁 시에는 발목질이라는 게 있어요 살상을 하지 않아요 발목만 팍 날립니다 지뢰를 밟기 위해서 그러면 그 한 병사 때문에 두 사람 이상 그 병력에게 붙어야 돼요 그건 전쟁의 병력 손실이 두 배, 세 배가 되는 겁니다 기동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정글 같은 데는 월남전대에 군화를 뚫고 들어오는 죽창들이 천지에 깔려 있었어요 그 전쟁사를 보면 그래서 정글화가 다시 나오죠 정글화는 죽창이나 어떤 것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만큼 군인에게 군화는 생명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있는가 하면 평안의 보금이 준비한 것으로 자, 앞을 보세요 이 평안은 예수님이 상반되게 강조했던 바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평화를 끼치러 온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그러면 전자의 평안과 후자의 평안은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앞에 것은 논할 이유가 없고 앞에 것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이 주는 평안 이 세상의 물질 세계가 이 세상에 또는 가치가 가서 주는 평안을 얘기합니다 후자의 평안은 뭘까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주위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마가 물었죠 내가 너에게 평화를 끼치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지금은 너희가 나의 가는 길을 모르나 후회는 알리라 그리고 주님이 가신 길이 어딥니까? 십자가 지러 가셨어요 자기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생겨지는 생명의 유익 자기 살을 생명의 떡으로 떼어 으깨어 부수어줌으로써 생기는 생명의 부여 그것이 예수님의 평안이었어요 십자가가 주는 평안 그 평안의 보금에 준비된 신을 신고 그 말입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는 않죠 결국 오늘 이 모든 무장의 덕목들은 외형적 싸움보다는 사실은 우리 내면의 치열한 전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핵심적 가치는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이것 때문에 전부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무너지면서 삶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자기 컨트롤 하나가 어려운 거죠 세계를 정복해도 자기 마음 하나를 정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하는 겁니다 의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는 뭐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가야 되는 방향과 가치와 목적지 거기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동여매는 겁니다 집중하고 절제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안의 보금의 신은 결국 보금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은 있으면 평안해지고 사라지면 평안도 사라지는 것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평안의 정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되는 평안의 정체는 뭡니까? 부유가 있으나 쪽박을 차고 가난하나 그런 것들이 흔들 수 없는 평안 십자가가 주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와 성규를 출발하는 이 뜨거운 여름 내내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캠퍼스를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는 데 중요한 기도의 제목과 근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멘